자,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시사TV의 조피디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 한 꼭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퀸슬랜드도 락다운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뉴스를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조금 자세하게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준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시드니 락다운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더니 흔히 더 재미없는 영상 만드는 놈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호주에서 유학 온 학생입니다. 현재 퀸슬랜드 전체에서 3일 락다운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것도 해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부탁을 하셨고요. 전희석님께서도 퀸슬랜드 소식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전희석님께는 지난번에 호주 전체를 다 정리해드리면서 일단 퀸슬랜드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그때는 퀸슬랜드가 락다운되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은 락다운된 상태니까 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자손 선생의 호주 경제 라이브가 있습니다. 자손 선생의 호주 경제에 자손 선생이 특별 출연하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호주 거시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많이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줌으로도 같이 할 생각인데 와서 자손 선생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자손 선생한테 직접 질문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줌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예고편에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전해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퀸슬랜드가 3일 락다운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원인이 된 것 중에 하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리셉션 리스트 한 명이 코비드 나인틴 확진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했고요. 코로나에 걸렸는데 코로나 병동에 있는 리셉션 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를 관리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백신도 맞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퀸슬랜드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지금 뉴스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10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 6월 19일부터 이분이 휴가를 떠나셔서 증상이 나타난 게 28일 지난 월요일에 이분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일간 퀸슬랜드를 여기저기 다니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다닌 곳이 브리스베인에서 타운스빌 그리고 마그네틱 아일랜드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마그네틱 아일랜드에 2500명의 사람들이 지금 검사를 받으라는 것을 지금 권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병원 근무자들은 대부분 백신을 접종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런 사단이 났다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퀸슬랜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뉴사우스웰즈 주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학생 간호사 스튜덜스니까 학생 간호사라고 해야 될까요? 견습 간호사가 또 시드니의 두 곳의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분도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했다는데요. 이분도 지금 간호사인데 시드니의 두 곳의 병원인데요. 페어필드하고 로얄 노쇼 병원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6월 24일에서 28일 사이에 근무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병원에 계셨던 분 그리고 퇴원했던 분들을 지금 컨택해서 검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두 곳 병원은 지금 임시로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관리가 허술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병원 근무자들이 백신을 접종하지도 않고 지금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퀸슬랜드 락다운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락다운 기간은 퀸슬랜드 주는 스냅 락다운으로 3일간만 락다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되는 시점은 7월 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락다운이 진행이 됩니다. 락다운이 되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시드니 같은 경우도 시드리 광역시 블루 마운틴 울롱공 일부 도시만 전면적으로 락다운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제한 조치를 취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로컬 가브먼트 지역은 락다운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은 제한 조치만 취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운스빌하고 팜 아일랜드, 브리스페인, 입스위치, 로건 시티, 모턴베이하고 선샤인 코스트, 누사, 서머셋, 럭케어밸리, 그리고 시닉림, 골드코스트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락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출이 제한되는 겁니다. 집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상황이죠. 외출을 할 수 없는데 외출 금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없는 필수 교육을 받거나 일을 해야 되는 경우에 외출을 하실 수 있고요.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백신 접종을 하는 경우에 외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 또 외출을 하실 수 있고요. 지역 내에서 생필품 쇼핑을 하는 경우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경우 운동을 하는 경우는 가족 이외에 한 명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같이 나가셔도 상관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항상 소지하셔야 되고 외출 시 무조건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레지던셜 프로퍼티라고 되어 있는데 거주 목적 이외의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예외 규정도 있긴 한데요. 마스크를 차면 안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하고 음식을 앉아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경우 그리고 격렬할 운동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이거는 꼭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결혼식은 10명, 장례식은 20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식당하고 카페는 테이크웨이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달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노래와 춤 되어 있는데 노래와 춤은 금지됩니다. 자 가정 방문객은 2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나 일하는 사람들은 제외라고 합니다. 집에 일하러 온 사람들은 제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설 방문객 같은 경우 양로원, 교도소, 병원, 장애자 서비스 모두 방문객이 차단됩니다. 방문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 실내 해수장, 극장, 공연장, 레저 공간, 미용실, 개인 서비스 교회는 강제로 지금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일드 케어는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퀸슬랜드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퀸슬랜드 락다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PD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끄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